가수 영탁이 정규 2집 폼 F.Y.M. 트랙리스트를 공개해 발매를 기다리는 팬들의 기대감을 높였다. 영탁은 27일 공식 유튜브 채널 팍스튜디오에 트랙리스트가 담긴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. 이번 앨범의 영탁은 노렐라이 노럴라이 톡톡톡 톡톡톡 톡 미쳤다. F.Y.M. 올려 업 이별 해 예쁘게 무티풀 고드바이 우길거루겨 what did you say 갓 프라이스 돌아가네 백어라운드 니편이야 온 유어사이드 풀리나 폴 이트나우 등 총 10곡을 담았다. 앞서 영탁은 유튜브 채널에 2집에 수록된 5곡의 음원 일부를 하이라이트 메들리 영상으로 선보였다. 노디스코 장르 폼 미쳤다. R.B 발라드 장르 이별 해 예쁘게 팝트로트 장르 가 포크 장르 돌아가네 댄스곡 풀리나를 맛보기로 선공개했다. 영탁의 두 번째 정규앨범 폼은 4달 1일 오후 6시 발매된다.